두 번째 키워드, 예타 면제 내로람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됩니다. 혈세 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타 면제, 말이 참 어렵죠. 예비타당성의 준말을 예타라고 그럽니다.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거대한 국책 사업을 할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네 단계 조사 중에서 저 첫 번째 조사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것이죠. 결국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은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업들은 좀 불리한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방균형사업, 지방과 중앙의 균형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좀 면제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았다면 무려 61조가 지금 면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국가 예산의 멸실이 있을 수 있다. 누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예비타당성 면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2009년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와 해서 4대강 개발 사업을 할 때 현재 집권 여당인 당시 야당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들어서 지금의 야당인 한국당은 당시에 예타 면제를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와서는 스스로 예타 면제에 앞장선다라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또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항상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결국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적 국가재정법에도 아주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야가 국토의 균형 개발이냐 또는 국가재정의 합리적 집행이냐는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면제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런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홍남기 부총리가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발표합니다. 현재 지금 예타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한 경남 동부 내륙고속도로라든지 대전의 철도 트램 또 인천의 GTX 이런 사업들인데 공교롭게도 예타 면제 신청이 들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세 최척건들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척건들의 당선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까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타 면제 어떤 내용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예타 면제가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